우리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 F-35를 미국으로부터 한창 도입하고 있습니다. 1호기를 인수한 지 2년, 실전 배치한 지는 겨우 1년 3개월 됐는데 미국이 성능 개량을 하자는 통보를 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비용은 F-35 석대 값을 넘는 3천억 원입니다.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재작년 3월 미국 로키드마틴이 제작한 스텔스 전투기 F-35 두 대가 우리 공군에 처음 인도됐습니다. 현재까지 20대 이상, 추가로 올해 말까지 10대 이상을 인수해 총 4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. 전력화, 즉 실전 배치는 1년 3개월째인데 벌써 성능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F-35 성능 개량 통보가 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1차 성능 개량은 2020년대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. 40대에 대한 성능 개량 비용은 F-35 서너 대 값인 3천억 원입니다. 최소 십 수년 이상 운용하다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게 일반적인데 몇 번 날지도 않고 이렇게 성능 개량 계획이 나온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.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,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.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성능 개량 과정과 비용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 김태훈입니다. 아멘